오 오늘 언니랑 나랑 의상이 되게 밝아 그쵸? 나 오랜만에 하얀색이야 맨날 검정검정 했는데 우리 정한 건가요? 어디 갈 건지? 아니야 아무때나 아무때나 오드리 갈라고 너무 말라 갈증 나 갈증 나요 너무 더워 날씨 아줌마 어디로 갈 건데? 고정이라도 하려면 내가 언니 옷 보여줄게 니네라니 황마 서울이냐? 이러는데 언니 우리한테 화냈어 황마 언니 옷 보여줄게 뒤에가 뒤돌아봐요 언니 싫어 이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포장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 뒤가 보여요? 보였어 보였어? 포장지는 풀어야지 포장지 풀으래 언니 이거 어떻게 조여요? 원하시는 대로요? 뭐 뭐 안 돼요? 여기 있자 계속 여기 있자 계속 여기 있자 벌써 짜야네 특별 배달까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시련 좀 시련 좀 한번 아유 너 언니 가운데다 떨어져야지 네 가운데다 끝이 좋지 않아? 끝이 좋지 않아? 어우 너무 한국 철수 남편 남자는 집에서 일하는 게 왜 그게 백수야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진짜 난 모토로라 이 인원이었는데 모토로라가 한국 철수 직장일으니까 바로 이런 행동 내리고 젊은 updates 남자는 집에서 일해도 복수라고 하던데요 남자는 일을 안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집에서 일해도 복수라고 안하고 그거지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 존재하여 여자가 집에서 일을 했거든 혹시 가정을 돌보면 일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빗바라지를 집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일인데 같이 놀고 있으면 둘 다 백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그걸 안해서 해주고 있으면 그건 백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일을 안하고 있는데 남자도 같이 쉬고 있으면 그건 백수 있지 않을까요? 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팍 맞는데 그러게요 그런 일이 생각 안해봤네 누나는 가정주처럼 살긴 하는데 이걸 같이 말해봐요 남자도 그 정도 주고 싶어서 일하던데요 근데 요즘에 밖에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녀와 옆에는 밖에서 하는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해봐요 맞아 맞아 아 요즘에 잘 안쳤어 아 생각해 주실래요 50불에요 어떻게 다 백수처럼 살 수 있나요? 나는 근데 백수처럼 살다고 했는데 나를 네일 한주에서 살고 싶을 때 요즘에 부담 안 가실 수 있나요? 나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분을 몰아다 보면 난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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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먹어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가운데 파는 거에요 아 못백다 여기 사람 많아요? 여기 왜 이렇게 해야 돼? 아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뭐 아 아 아 초콜렛 같아요 뭐 하나 골라서 아 아 아 아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뭐야 주사위래요 주사위 이거를 굴려서 이 색이 나오면 연두색을 빼는거고 이 색이 나오면 핑크색을 빼는거에요 색깔 나오면 하나 빼는거야 그래서 원숭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는거야 아 지는거야? 많은 줄 알았어요 와라 와라 어 야 뭔데? 핑크색 나왔어요 난 연두색 또 핑크색 뭐야 얘 왜 따를까 이거 빨리 따를까 자 작은 핑크색만 걸려요 언니는 나야? 방울토마토 주황색 한 번에 막 쏟아지 연두색 뽑아요 몇 번 할거야? 몇 번 할거야 우리? 한 번하고 끝낼거 아니지? 나왔어 응 남재빨 잠시만요 문자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? 이거 다음 건 내가 진 거 같아 이거 어떡해 나이수 누가? 언니 나 핸드폰 어디있지? 그냥 무조건 하나 뽑아야 돼 어차피 연두자밖에 없어 하나 뽑아 잡은 거 꼽는 거야 이제 메리야 진짜 언니 들어갈 거야? 근데 난 게임 해봤다는 거지 나 졌어 이거 봐 원숭이 풍년이래 누가? 연주자가 연주자 어쩔 거야 이게 원숭이 꼬랑지 이렇게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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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 세판 세판 얘는 뭔데 얘는 세판 세판 바봉 연주자님 이해하죠? 우리 바보래요 자 내가 먼저 언니가 쟀으니까 내가 먼저 아까 전에 내가 먼저 있잖아 어차피 똑같아 누가 먼저 하나 참 핑크색 주황색 아 나 핵? 잘 안보여 연두색 주황색 연두색 핑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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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 못 봤음요 주황색 뭘 못 봐? 연주자는 나만 보고 있어 우리 연두 나 두 번 누리했니? 빨리요 아니 그 말 말고 여보세요 연주자님 이해하죠 그랬어 전 못 봤다 주황색 주황색 언니 주황색 언니 주황색 나는 연두색 근데 왜 여기 있네 언니 핑크색 언니 핑크색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주 헉 주황색은 다 위에 있어 잠깐 조용 흔들지마 흔들지마 왜 이러지 이거 방에 방에하기 없지요 나 안 할지 왜이래 이게 뭐야 30분 Stop 나 cos 실름 okay 자 언니 연두색 아 아 어찌되 Zoom ossip 빙빙이 잘라왔어 세 마리 나왔어 세 마리 나 여기 걸렸어 너 때문에 세 마리 괜찮아 주먹을 적었어 핑크색 핑크색 나는 운이 없나봐 나 깬 대게 못한다 어떻게 하네 나 여기서 네가 익혀줘야 돼 그 얘기 한 판에 짜증나 이거 어떡해 이거 언니가 해놔야 돼 베리가 내일 못 가는 거 아니야 열 마리 됐어 나 근데 이거 별로 없어 보여 짜증니까 하나만 이제는 핑크색이니까 하나씩 빼 짜증나 진짜 너잖아 아니지 연이잖아 언니 지금 하나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핑크색 밖에 안 나는 거 너부터 해야지 나 뺐으니까 그러니까 핑크색 빼도 빼면 된다고 색깔 하나 할까 뭐가 있나요 내가 루나야 내가 루나야 여기가 루나고 내가 루나야 여기가 루나고 나 맨날 지니 아 루나인거 아는데 맨날 지니 몰라 자 이거 언니꺼야 이제 빨리 언니꺼 자 가지가 나 마무리 언니꺼야 언니가 더 조그미야 나는 열 마리 아니 니꺼야 언니 세봐 그래도 세봐 내가 그래도 더 많은 거 같아 어떡해 둘 넷 여덟 열 하나 됐어 내가 졌어 아 짜증나 오케이 한 번 더 기회를 줘 두 번 이겨줘야 돼 다섯 판으로 가야 돼 그래 이 게임 말고 딴 걸로 해 펭이 돌리기 할까 뭔 펭이 무슨 펭이 펭이 누가 더 오래 어떤 펭이로 알려줄까 펭이 하는 거 어떻게려 어떤 펭이 나 이렇게 해서 이런 펭이 이렇게 처음 돌려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언니네 집에 이상한 게 많아요 걔 그래서 뭐하세요 이렇게 놀리잖아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고샛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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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얘가 먼저 죽으면 같이 부딪쳐서 죽는 사람이 지는 거야 생일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 분해시켜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니야 기다려봐 우리 못하겠어 나 할 거야 어디로 해 벗어라 하나 둘 셋 내꺼 파란색 내꺼 파란색 파란색 이겨 파란색 이겼어 이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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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누나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어깨 맞춰주기 고생했으니 오 방송 천재 이겨 로나 이겨 샤 로나 무정구 뭘 무정구야 어이없 셋 어떤게 내꺼야 이게 내꺼야 이게 언니꺼 내꺼 잘못 뚫었어 나 꽂을 것 같아 피마리가 없어 이렇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재희 이재희 어 잘했어 오빠 진짜 이재희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산만해요 아까 원숭이하고 해서 지금 1대1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겼어 아 아니 지금 1대1이잖아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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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이잖아 이거 한편 더요 그럼 수영장 이겼어 3 thee 왜 이렇게 1대 0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 아까도 지네끼리 그치? 이렇게만 좋은 애가 있고 와 막상막하다 얘네 되게 안보여 어떻게 되죠? 나 이거 보느라 못봤어 이걸로 보면 되겠어 이걸로 보면 되겠다 나 못봤어 누가 이겼어 똑같이 했어 똑같아 무승복 마지막 2개 남았어요 앞에 3개 없애줘 시작 하나 둘 셋 어떻게 완승했어 이건 없는게 이겼어 이겼어 왜 이겼지 누가 그렇게 우기려 이거 막 다 부셔져 언니꺼 부셔져 언니 뭐 수 쓰나봐요 막 내꺼 부셨어 이거 근데 어디가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큰일났다 아니야 앞에는 다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사람 똑같잖아요 아니야 내가 한번 이겼잖아 1대 0 1대 1 2대 2로 끝났다고 앞에꺼 싹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1대 0이라고 아니라 나나 왜? 첫 번째 니가 이기고 두 번째 니가 이기고 싹 세 번째 승부로 그리고 무승부였잖아 그리고 1대 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 현재 스코어가 1대 0이라고 앞에꺼 싹 다 없앴다고 응 알았어 싸우지 말자고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이겼어 롯데월드 이겼어 이겼어 안해 아우 동생 이렇게 선깔머리가 비키니 하래요 싫어 안해 갈고 가야돼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먼저 간다 뿐이지 안 가는게 아니야 그래? 응 롯데월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갈게요 너랑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방송 키면 되잖아 헐 내가 방송킬게요 헐 뭐야? 엉덩이 뒤로 빼고 뺐어 가슴 내밀고 아 힘들어 허리 어디갔냐고요 허리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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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배 아닌가요 배 아우 아 또 이렇게 언니 화내요 빼줬잖아 이 정도면 됐지 아줌마한테 뭘 바래 화내 화내 엄청 화내 엉덩이 허리 가슴 포인트 주시고 라인 잡아주세요 너 그렇게 가르치지 에헤이 안그래 뭐 어깨 가슴 허리 가슴 앞으로 빼시고요 어후 자 허리 라인 잡아주시고요 엉덩이 좀 더 업 하시고요 어디 라인 있냐고 다들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주무시러 가셨나요 주작은 조작 같은 말이고 아 자세가 사회 마사지 받는 자세네요 그래 마사지 좀 해봐 언니를 위해서 자 들고 있으면 내가 마사지를 하나요 자 들고 있어봐요 아 진짜? 되게 잘 할 것 같아 누워봐 내 손이 그렇게 매워 기다려 어우 진짜 이런데 어머 누가 이 말 했어 자세가 좀 야할 수도 있어요 자세가 좀 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여? 허리 이거 다 내리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 어깨 다 빼시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해 하하하하 언니 귀신 소리 나요 귀신 소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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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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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봐 어머 시원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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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잘한다 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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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야 큰일이야 뭐래 뭐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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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쎄게 가래 더 쎄게 가래 내가 아구심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언니를 이겼지 그니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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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봐 근데 이게 안 아프고 언니가 어 괜찮다는 거는 언니가 많이 뭉친 거야 나는 그리고 원래 쎄게 잘 받아 어 원래 좋아하는 거야 응 난 해외 가면 마사지만 받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하하하 어머 이야 진짜 잘해 나 말레이시아가서 매일 마사지를 받았거든 응 진짜 못해 못한다고? 어 그냥 이렇게 힘이 없나보다 이렇게 굿굿 시원하겠어요 본격 메세지 방송 우와 예술이야 진짜 잘해요 진짜 어떻게 줄 서나요 우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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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웠어 그러게 뭐죠 어머 약간의 근육을 좀 알면 응 알아 육아를 하면 조금 아 공부를 좀 하긴 하지 응 응 너무 좋아 결대로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좋으면 응 엄마가 잠마 줄 쓰지 어머 를 몇 번 하니 하하하하 맞아요 근육은 결대로 맞대요 근육은 결대로 풀어져야 되거든 어떡하니 아래에서 위로 비치니까 나도 웃기고 나한테 뭐하는지 저 사람들은 언니가 안 보이니까 나 혼자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를 좀 보여주라고 언니를 좀 아니야 난 찌그러다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손님 어머 다요 어머 하하하하 어머 어머 그놈의 어머소리네 하하 언니의 웃음소리가 하하하하 아까랑 사뭇 다르시네요 하하하하 아 어떡해 아니 누워있어서 그래 하하하하 아 나 웃겨 어떻게 해 하하하 이 말 하면 안 되겠네 하하하 발은 하지마 하하하